으 질 질 아 씁니다 어 그 차고 나가는데요 아 아 어제 오빠던 참도 올라옵니까 5 사이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손맛 좋습니다 어으 어 참돔이 맞는데요 여주 없이 바닥에서 리트리블을 천천히 하면서 한 한 10m 정도를 릴링을 하다가 바이트를 받아냈습니다 어 사이즈는 한 그래도 한 5 자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허리 힘으로 한번 힘을 주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형식의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럴 때 어 뭐 뭐 아 아 아 어 어 아 아 빠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кие 에 일어나 샀다 으 Bir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